알고 있어요.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.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낙엽도 다 저버리겠죠. 제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 유난히 마음 가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가지가 더 앙상해져 있더라고요.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있는 거겠죠. 비워내고 가벼워지는 일. 어쩌면 그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어서 가을 나무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. 리듬은 다음. 되요. 아멘